근데 제가 그때 마중을 나갔는데 감독방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시는거에요 감독방이 어디야? 감독방이 어디야? 감독 있어? 안에 있는데요 뜯어뜨리더니 이렇게 들어가더니 갑자기 감독이 누가 왔어? 그랬는데 차분 맞다고 갑자기 일어났어? 나와서 뭐였냐고 완전 운동장에 아버지 온거네요 그리고 딱 운동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운동장 안에 들어오셔서 차분 감독이 발상띠고 우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요 우산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운동하는거 보시고 운동하는건 아무나 못들어오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시고 모든게 프리패스네 그냥 동료들은 차분 감독님 모르지 않나요? 아니 다 알아요 독일 선수들은 다 알아요 독일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왜냐면 거의 축구 하나에 빠져서 축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좀 해도 프로 선수로서 어느정도 내가 병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쌓였는데 제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축구말고는 다른걸 찾기가 힘든거에요 한국 친구들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을 외국에만 있는거에요 지금 한두달 지금 여기에 있는거에요 또 저는 독일에 가면 또 그렇게 생활을 하겠죠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1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시즌 끝나야지 많이 시즌 중에는 그냥 집에 있고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운동이 셋이 시작하는데요 보통 30분 전까지 운동장에 와야되요 네 2시 반 네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번전에 가있어요 할게 없으니까요 할게 없어서? 성실해서 가 제일 먼저 혼자 가있겠네요 그렇게 할게 없어서 운동장에 미리 가있으면요 팔굽혀기로라도 한번 더 하게 되고요 축구라도 한번 더 보게되고 세리머니도 한번 더 연습하게 되고 끝난 몇시에요? 3시에 운동을 하면 1시간 반을 운동을 해요 4시 반이면 딱 끝나요 5시 반이면 애들이 다 가요 그럼 저는 5시 반에서 6시에 가요 왜요? 집에 가면 할게 없으니까요 그럼 뭐하고 있어요? 혼자서 프리킥 차고 이런거 하는거에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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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팔굽혀기 한번 더 하고요 축구 한번 더 딱 구해 어 팔이 좋아졌어 저도 얘기 듣고 알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시즌 중에는 1시간 반? 그럼요 한 배 그거 말고 없대요 시간이 많은거죠 그만큼? 네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죠 아하 근데 외국에 있으면서 기성경 선수랑 통화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힘들때마다 그 선수한테 많이 조언을 듣고 얘기를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선수가 더 경험이 있고 그 선수도 저같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요 훈련 정말 미치도록 훈련을 하는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걸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네 근데 정말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겠죠 맞아요 더 힘들어요 더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있나 막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럴거 같아요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성형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구요 우리집에는 내 브로마이드가 벽에 걸려있다 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거는거에요 대화를 하는거에요 브로마이드랑 대화를 하는거에요 성형아 안녕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아니 그러면 그러면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면 진짜 연애 정말 하고 싶겠네요 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왜 못하는건데요 조개에 그렇게 있는데 어떤사람을 어떻게 만날거에요 만나실 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만날거에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마음은 굴뚝같은데 여기도 지금 난리났어 설렁거려요 지금 이히비리 리베드히 하고 지금 난리났어 설렁거려 누가 이렇게 소개받고 그런거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단 한번도요? 소개를 받으려고 한적은 있지만 받지않고 받지않고 네 받아본적은 없어요 네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몇몇 여자분들께서 아 그게 난대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분명이 아니구나 만약에 했었는데 안 만난 분들 그렇지만 못 만났으니까 네 이상형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는 키 크고 옆 크고 뭐 네 몸매 좋고 남자시네요 네 지금은 키 작아도 상관없고요 음 저쪽에서